오늘의 시그널은 솔레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연초에 바이오랑 IT에서 큰 행사들이 지금 열렸죠. 지금 셀트리온과 아까 전에 레고캔바이오도 사실 그 영향을 많이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열렸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에서는 CES, 최대 가전전시회죠. 이런 것들이 열리면서 신기술이라든가 신약들 이런 것들이 소개되면서 이런 모멘텀들이 되죠. 지금 CES에서 지드래곤씨가 아주 홀가분한 밝은 모습으로 체험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상 깊은 사실 이게 모든 언론과 모든 기업들의 눈이 집중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길을 끌 수가 있죠. 우리 그냥 가볍게 코엑스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코엑스에서 전시회 엄청 많이 하잖아요. 가보면 되게 눈에 띄는 뭔가 어떤 업체가 있을 때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기업도 있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데뷔 무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이 어디였나. 지금 솔로엠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 뭔가 왜냐하면 LG전자나 삼성전자는 매년 뭔가를 내놓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매년 참가하고 매년 쟤네는 1등 리듬 기업이니까 얼마 좋은 걸 내놓겠지. 눈높이가 일단 높아요. 그런데 솔로엠은 처음 참가했는데 일단 눈높이가 낮았던 것도 있겠지만 눈길을 끌지 않으면 눈높이가 낮다고 해서 보질 않거든요. 아주 눈길을 끌었죠. 마치 그거는 뉴 지니스의 데뷔 무대 있죠? 댓글에 1위가 뭐였죠? 포칼이 사먹을 돈 없을 때마다 와서 본다고? 그거 그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 퍼포먼스가 되게 재밌었어요. 배우분을 고용을 해서 배우분이 이 솔로엠의 어떤 기술들을 체험을 해보는 걸 자기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그 배우가 약간 연극을 보는 듯한 그런 것으로 꾸몄거든요. 재밌죠? 훈남이었는데. 솔로엠의 원래는 전자 가격 표시제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이 로봇주가 이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강하잖아요. 분명히 뉴로메카 같은 거 다시 지금 뜨기 직전이라고 했잖아요. 폭발했죠 또. 이 저런 게 로봇이 뜬다는 거는 그냥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 뒷부분에 있는 거는. 로봇이 많이 일하면 뭐죠? 업장에 아예 아르바이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전자 가격 표시제가 당연히 뜰 수 있는 환경이겠죠. 사장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전자 가격 표시제는 이제 뜨는 것은 로봇이 강한 걸 보면 반사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솔로엠이 이번에 주목을 받는 거는 스마트 시티랑 스마트 홈 이 두 분야로 나눠서 거기에 이제 남자 훈단배우를 미국 배우, 미국이 아니라 외국 배우예요. 외국 배우를 투입해가지고 그걸 시연을 했는데 여기서 일단 스마트 시티 부분에서는 이 고속 전기차 고속 충전기. 왜냐하면 이 전기차 업체의 밸류 체인도 보시면 이제 거기는 끝났죠. 지금 막 테슬라가 가격 인하해서 팔고 있잖아요. 비싸게 파는 건 끝났고 이제 충전이 되느냐 마느냐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30분 만에 최대 80% 충전하는 서비스를 지금 내놨고요. 스마트 홈 부분에서는 멀티 센서로 모든 것을 감지하는 걸 다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들어오면 자동으로 불 켜지고 집에서 밖으로 나가면 옷을 다려놓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에 솔룸 헬스케어가 있는데 또 헬스케어 부분도 요즘에 뜨고 있죠. 멘탈 케어 기기, 머리에 껴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EARX라고 센서가 체온을 재가지고 바이오 리듬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빅데이터 센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금 다재다능한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띄는 첫 참가자였다. 첫 참가 기업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전자 가격 표시제 말고도 다양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솔루엠은 스마트 CCT와 홈 솔루션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021년도 8월 달 고점에서 한 3개월을 뚜두기다가 약간 내려갔죠. 여기서 지금 다시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CES 모멘텀으로 만약 여기 돌파하게 된다면 아주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1차적으로 3만 5천 원 갈 수가 있겠고요. 2차적으로 4만 원까지 그렇게 되면 3만 9천 8백 원에 물리신 분도 2백 원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차 목표가 3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고 2차 목표가 4만 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